어스름한 새벽역,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장 우회전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칩니다. 또 다른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.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차에 치여 숨진 보행자는 99명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%나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경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0여 명. 이 가운데 37.3%가 보행자였습니다. 보행자를 발견해도 멈추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데다 농촌 지역은 횡단보도나 보행자 안전시설이 부족한 탓입니다. 보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도 많이 있고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보행자를 대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. 한 해 전국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 6천여 건. 해마다 길을 가던 5만여 명이 차로 인해 다치거나 숨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.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.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